경기도와 안양시가 안양에 조성한 스마트 콘텐츠 밸리가 상하이 아시아 전자전에서 1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올해 4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13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상하이 아시아 전자전에서 스마트 콘텐츠 밸리 공동관 참가 6개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 및 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도는 스마트 콘텐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견본시 참가 지원 사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 최동욱 원장은 경기도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